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로 특별하고 감동적인 날입니다. 우리의 영원한 영웅 황영웅 가수님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의 귀환을 축하하며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. 황영웅 가수님이 가수가 되어 고향에 돌아오셨습니다. 그는 우리의 영웅이고 그의 음악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었습니다. 이제 그의 목소리를 고향에서도 들을 수 있다니 가슴이 벅차고 너무나 행복합니다. 황영웅 가수님의 목소리와 무대 매너는 정말로 특별합니다. 그의 노래를 들으면 마치 따뜻한 포옹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. 이제는 고향에서도 그의 감동적인 무대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. 그의 공연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니 정말로 설레고 기대됩니다. 앞으로 펼쳐질 영웅이의 황금빛 인생을 함께 응원해요. 그의 음악은 우리에게 행복과 감동을 선사하고 그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영웅이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노래해 주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. 우리 모두 영웅이의 여정을 함께하며 그가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뜨겁게 응원합시다. 그의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힘과 따뜻함을 잊지 말고 항상 그의 곁에서 지켜봐 주세요. 영웅이의 음악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었고 그의 노래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. 황영웅 가수님 당신은 우리의 진정한 영웅입니다. 당신의 음악과 따뜻한 마음은 우리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. 앞으로도 변함없이 응원할게요. 여러분 다 함께 영웅이를 응원하며 그의 황금빛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요. 그의 음악과 함께 우리의 삶도 더욱 빛날 것입니다.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